도내에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6개 시외버스 터미널의 운행 노선은 150개로 4년 전인 지난 2019년에 비해 35%, 81개 노선이 줄었고 월평균 이용객도 52만 명으로 40%가 감소했습니다. 이는 운영 적자와 기사 부족이 겹친 결과로 도내 시외버스 운전기사도 4년 전에 절반 수준인 290명으로 감소했습니다.